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최윤희입니다. 저희 스폰서님은 대학 동기인 최명호 황철호 사장님이시고 상의 스폰서님 에메랄드 황미양 김승현 사장님의 소중한 후원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전직은 사회복지사고요. 지금은 아메일을 전업으로 하면서 아메일을 통해서 평생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겠다는 믿음과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메일에서 즐겁고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저의 와이아메이와 고A65 도전입니다. 1번이, 매일 저는 사실 설레는 삶을 사는 게 제 꿈이었어요. 여러분, 예전에 연애하셨을 때 설레던 감정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지금 남편하고 찍은 사진은 연애할 때 사진은 아닌데 이렇게 사진을 찾을 수가 없어서 책을 사진을 올렸는데요. 책을 올렸는데요. 연애할 때 그 설레는 감정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소풍 가기 전에 놀이동산 가기 전에 잠 못 자고만 설레는 감정을 평생 느끼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하면서 어렸을 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인이 되었고 저는 대학대 사회복지를 졸업해서 사회복지를 전공해서 사회복지사가 되었거든요. 한 17년 정도 사회복지사로 일을 했고요. 모금 활동을 하는 기관에서도 일을 했었고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주민들의 자화를 지원하는 센터에서도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올라온 사진은 제가 아메일을 하기 바로 직전에 한 5년 정도 프로젝트 사업으로 했었던 마을의 리더를 찾는 사업이었는데 저희는 이걸 주민 조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을이 함께 잘 사는 마을이 된다면 정말 행복하겠죠. 아이들도 안전하게 키우고 남녀노소 마을에서 이웃들이 많아진다면 정말 좋잖아요. 그래서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주민들을 만나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동네가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살기 좋은 동네가 될 것인지를 이야기를 듣고 의제를 찾아서 같이 만들어가서 해결하는 일들을 했었죠. 지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희가 리더를 찾는 STP 파티를 하면서 눈이 반짝반짝한 리더를 찾는 것이 아이템이 달래지 같은 일이지 않았나? 좀 비슷한 일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사실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그 맨 이제 그 놀이터에서 삼삼오오 돗자리에 깔고 앉아있는 이 사진은요. 저 놀이터가 저희 마을에 유일하게 있는 주민들의 공유 공간이었는데 아이들이 없는 놀이터였어요. 낮에 애들이 오면은 정자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시끄럽다고 가라 그러시고요. 저녁에 오면 그 비행하는 언니 오빠들이 있어갖고 무서워서 못 가고 아이들은 놀 데가 없죠. 그래서 이 마을의 이 공간을 주민들에게 살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여서 같이 이곳에서 전도 부쳐먹고 떡국도 끓여먹고 같이 모여서 아는 이웃들을 많이 만들었던 그런 활동들이고요. 또 양말인형은 영유아를 키우는 엄마들이 모여서 마을에서 같이 아이들을 키우고 소소한 소일거리 찾아서 해보기도 하는 여러 활동들도 했었죠. 그리고 그 우측 사진은 청년들의 이슈를 찾아서 청년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했었고요. 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주민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 아래쪽에 있는 사진은 저희 센터 개소식할 때 복지관 일꾼들이 축하해 주는 사진인데요. 이 마을 활동을 하면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사회복지를 하면서 평생 이 일을 하겠다. 사회복지는 나름 전문직이니까 내가 그만두지만 않으면 이 일을 나는 평생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경험을 많이 쌓으려고 노력했고 이 프로젝트 사업을 5년을 하기 전에 저는 정규직이었는데 정규직을 포기하고 이 경험을 쌓기 위해서 이 일을 하러 5년 비정규직 계약직의 일을 하러 온 거였어요. 그래서 5년 프로젝트가 딱 끝이 났죠. 끝이 나고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좀 쉬었다가 다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복지를 하면서 결혼을 했고요. 출산을 하고 육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워킹맘이 되었는데 우리도 워킹맘 하시는 사장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하루를 치열하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을 들쳐갖고 어린이집에 꼬리를 시키고 저도 9시까지 출근을 해야 하고 6시 이후에 또다시 집으로 출근을 하는 우리의 일상인데 그렇게 17년 정도를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 많이 힘들었나 봐요. 몰랐는데 달릴 때는 몰랐는데요. 실업급여를 받는 6개월 동안에요. 저희 가족사진 옆에 있는 저 자그마한 10평짜리 저희 집 안방 이사가기 전에 저희 집 안방인데 저 방에 이불을 깔고 이불을 덮고 베개를 베고 누워서 하루 종일 TV만 6개월 동안 봤어요. 박정환 선생님 크게 웃으셨죠. 제가 생각해도 웃겨요. 6개월 동안 아이들을 보내놓고 집에 돌아와서 너무 몸을 움직이기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그래서 TV를 봤는데 TV도 재밌게 본 것도 아니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몸은 계속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세월을 보냈는데 저희 지금 건강 챙기면서 독소를 많이 빼잖아요. 몸의 독소들. 제가 생각하기에 저 6개월은 제 마음의 독소를 빼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6개월 이후에 저렇게 쉬고 있을 때 저희 채명 사장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희 스폰서님 채명 사장님께서 윤희야 아멜을 한번 알아보라. 너라면 아멜을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찾아오셨는데 사실 그 1년 전에도 오셨는데 전 바쁘게 지냈기 때문에 좀 따뜻하게 맞지도 못하고 제가 상처만 아마 드리고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1년 후에 다시 저를 찾아와 주셨고 미팅에 한번 가보자 얘기를 해주셨죠. 그때 당시에는 제가 다시 실업급여 기간이 끝나고 복직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하던 복직 일은 정말 못하겠어요. 그 일을 다시 해야 된다는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좋은 표현으로 이렇게 해서 마음이 어렵다고 한 거죠. 어떤 상황이신지 여러분들 가늠이 되시죠? 막 몸이 아파요. 다시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제가 그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그 일을 했었는데 큰일 났다. 내가 평생 해오던 일을 난 다시 못하게 됐구나. 그런데 나는 해본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어떡하지? 제가 그때 버스 대형 면허가 있어요. 옛날에 복직관 다니면서 복직관 버스를 모으려고 대형 면허를 땄는데 마을버스 종점에도 갔다 오고요. 그다음에 캐셔나 식당 같은 데서 혹시 사람 구하나 이렇게 딱 하루 돌아다녔어요. 하루. 그런데 안 하던 일을 하려니까 서글퍼서 못하겠는 거예요. 그것도. 그럴 때 최명 사장님께서 같이 미팅장에 가보자 하셨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가만히 있으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한번 따라가 보자. 가서 맞으면 정말 아싸고 아니면 본전이잖아요. 그래서 최명 사장님이 따라갔는데 최명 사장님이 인천에서 저를 데리러 도봉구 저희 집까지 데리러 오시고 저를 분당으로 또 데리고 가시고 미팅 끝나고 데려다 주고 집에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서 일단 최명 사장이 온다고 했을 때 오지 말라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 오지 말라는 말을 못 했을지 모르겠는데 온다니까 어 알았어 그러고 있는데 저 아래쪽에 있는 저 빌라 허름한 사진이 저희 집 지금 샤시 공사할 때 제가 밖에서 찍어놓은 사진인데 바로 저 창문이 없는 저 샤시 공사하는 집이 저희 집이었거든요. 바로 밑에 거기가 주차장인데 최명 사장님이 제가 방 안에서 최명 사장님을 기다리면서 윤희야 미안한데 오늘 못 가게 됐어. 이렇게 전화가 왔으면 너무 좋겠다. 계속 속으로 상상하고 있는데 최명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윤희야 1층이야 내려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대가 어그러졌죠. 그래서 알았어 하면서 저 바로 한 층밖에 안 되는 데를 정말 다리가 막 10키로 천근 만근 되는 느낌으로 걸어 내려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쯤에 저에게 또 현실 점검을 완벽하게 하는 어떤 일이 생겨요. 저희 사랑하는 엄마가 뇌출혈로 수술을 받으셨어요. 처음 있었던 일이고 너무 놀랐는데 다행히 지금은 건강하게 후유증 없이 잘 지내시지만 사랑하는 엄마가 계속 엄마한테 저한테 하는 말씀이 엄마 보험 다 들어놨다. 병원비는 걱정하지 않아도 이 얘기를 저한테 계속 해주시는데 저는 정말 엄마한테 한 푼도 못 보태드렸어요. 한 직장에서 17년을 일했는데 저의 통장에는 엄마 병원비 낼 돈도 없는 거예요. 너무 서글펐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멜을 해야 되겠다. 저 처음에 아멜는 좋은 의미로 일하는 거 말고 좋은 의미로 정말 다 같이 잘 사는 복지 말고 나부터 잘 사는 아멜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멜 안에는 제가 복지하면서 추구했던 그 모든 가치들이 다 들어있었고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먹고 사는 문제까지 꿈을 이루는 것까지 다 해결되는 게 이 안에 다 들어있었어요. 저는 정말 정말 무한 감사죠. 저희 스폰서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멋진 시스템을 제가 들어올 수 있게 정말 해주신 우리 리더 사장님들 스폰서님께 너무 감사드리죠. 그렇게 찾아갔던 아멜는요. 사실 아멜 선입견이 좀 있었어요. 채명 사장님이 저 찾아온다고 했을 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채명 사장님이 오는 게 아니라 아멜가 온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일단 따라갔는데 정말 너무 신기한 게 세상에 이렇게 친절하고 마음 따뜻한 분들이 여기 다 모여있네. 깜짝 놀랐어요. 사실 강의 시간에 듣는 내용은 어려워서 귀에 잘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막 눈 마주치면서 어머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손 잡아주시고 등 쓰다듬어주시고 눈 마주쳐주시고 반가워해주시고 카톡에서는 저 친구가 치약 하나 갖다 달래요. 이렇게 하나 올리면 막 대단해요. 사장님 멋있어. 이러면서 막 응원을 해주시는데 너무너무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어색하지만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이 났고 이분들을 계속 만나는 게 싫지 않았어요. 막 좋아서 아멜 비전을 봐서 나간 게 아니라 이분들과 함께하는 게 싫지 않아서 뭐라도 해야 되는데 싫지 않은 일이 생겼으니까 나갔는데 정말 정말 감사였죠. 그 우측에 코로나 전에 빅드림 저희 홀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저희 팀에서 했는데 저 때 소원 한 가지씩을 적어서 붙이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누가 나한테 윤희야 내가 밥 사줄게. 나하고 밥 먹자. 누가 이렇게 나한테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썼어요. 저 때는 되게 외로웠고 누가 나한테 관심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고 요즘 다 외로운 시제잖아요. 각자 살기 바쁘고 옆에 사람들 돌보기 어려운 시대인데 저도 그랬었고 그런 멘트를 적어서 붙였는데 학명사장님이 내가 사줄게. 이렇게 저희 수범사님이 내가 사줄게. 이렇게 하면서 밥을 엄청 많이 사주셨어요. 치유가 됐죠. 이렇게 만난 아메이 싫지 않아서 그냥 사람들이 좋아서 나왔던 이 아메이에서 저는 정말 전 직장에서 최고의 전 직장에서 정말 잘 성장한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었는데요. 잘 성장해서 멋지게 하고 싶었던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아메이 안에서 정말 최고의 시스템에서 제가 멋지게 성장하는 걸 늘 경험하게 됩니다. 스폰서님께서 미팅에 참석하는 원칙도 정말 열심히 지켰고요. 스폰서님께서 매주 저희 집에 오셔서 퇴근하고 오시고 하루 종일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시고 홈미팅을 열어주시는데 아니 내가 뭐라고 이 귀한 분들이 나한테 와서 시간을 써주시지? 막 초대가 없으면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하려고 애썼던 기억이 나고 또 특별히 저희 이제 파능신사장님께서 매주 저희 동네로 와주셨는데 아니 이 엄청난 분이 도대체 내가 뭐라고 여기 우리 집 바로 옆에 있는 커피숍까지 매주 오셔가지고 저한테 힘을 주시고 사장님 이번 주에는 이거 해보세요 얘기하면요. 저는 이제 그걸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하게 되면 사장님 저 지난주에 이거 해봤어요 하면서 막 제가 한 거를 말씀드릴 수 있어서 좋았고 못한 주는요. 절대로 못한 걸 들전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이번 주에 하면 되죠. 사장님 파이팅 해주셨거든요. 못하는 것이 잘못이 되지 않는 그 과정을 노력하고 있는 과정을 항상 인정해 주시고 봐주시는 스폰저님들 덕분에 제가 SP가 되고 플래티넘이 돼서 뉴핀을 성취하게 되는 정말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앞쪽에 제가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너무 좋아서 나왔다고 한 그 동기가 저의 YMA 사업 초창기에 저의 YMA였어요. 저는 여기에 나와서 함께하는 분들이 너무 좋았고 이 긍정의 기운 안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해서 저에 나왔고요. 지금 플래티넘이 된 지금은 또 다른 동기가 YMA가 생겼는데요. 바로 제가 꿈을 생각하면서 설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지금 저의 YMA입니다. 맨 처음에 저 그 가슴 설레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꿈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 PPT 자료를 만들면서 집에서 이렇게 리허설을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중얼중얼중얼 이렇게 해보고 있는데 이 꿈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막 저 혼자 녹음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혼자 울컥해가지고요. 꿈이 사람은 이렇게 설레게 할 수 있구나. 꿈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곳에서 숨겨있던 제 꿈을 다시 꺼냈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면서 지워가면서 또 새로 발견된 꿈을 찾아서 쓰면서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지금은 아직은 노동 수입이지만 지금은 발로 뛰어야 내가 지금 벽돌을 쌓고 있는 집을 짓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발로 뛰어야 수입이 되지만 저는 반드시 저를 이끌어주시는 우리 스폰서님들처럼 멋진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다이아몬드 이상의 삶을 살 거라고 반드시 확신합니다. 가장 소중한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메이고요. 저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저것은요. 저는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 때에 내가 같이 있고 싶은 사람들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사람답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자유를 아메이 안에서 반드시 찾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나누는 삶,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고 싶어요. 기존에도 많이 나누고 살았지만 아메이라는 이 엄청난 도구를 나눌 수 있다는 건 제가 꿈을 이루는데 더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저렇게 크고 멋진 집에서 사는 것도 제 꿈이고 꿈노트에 저렇게 꿈을 소소한 것부터 적어가는 것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슴이 너무 두근두근거려요. 아메이를 통해서 저는요. 제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됐고요. 받아서 외부에서 나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에서 내가 이제 아내가 꽉 찼거든요. 이곳에서. 그래서 누구한테 제가 저의 마음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제 감정이 사로잡히지 않고요. 해결에 집중하는데요. 우리 아메이가 미팅 1순위, 아메이가 제 인생의 1순위가 되라고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삶에서 치고 들어오는 문제들이 빨리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1순위가 자꾸 바뀔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딱 들어오면 옛날에 아우 어떡해, 아우 이거 어떡해. 속상하다 화난다, 짜증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문제가 딱 들어오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나는 오늘 미팅을 들어. 이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문제가 더 빨리 해결되고 더 그러니까 가정도 평안하고 제가 집중하는 것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저의 변화입니다. 저는 지중해 크루즈 여행을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사장님들도 모두 마찬가지실 텐데 저는 지중해 크루즈 암의 65주년 기념에 저희의 두 명의 파트너 사장님과 지중해 여행을 반드시 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뛰고 있습니다. 크루즈를 정말 평생 한번 타볼 수 있을까 말까 이 크루즈 행을 가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저는 얼마나 마음도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져 있을까요. 그것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희 지금 팀에서 3개월 동안 STP 파티 100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한 40명 정도 만났는데 왜 이 집중에서 3개월 동안 100명을 만나서 사업을 설명하고 하라고 하시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정말 행동만이 살 길이고 제가 성장하니까 제 눈빛이 더 반짝거리고 그 다음에 만나는 분들은 저의 눈빛으로 인해서 더 힘을 받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반드시 6월 동안 6월까지 제가 100명이 반드시 성공해서 반드시 6명의 파트너 나온다고 하셨거든요. 믿고 가서 반드시 다이아몬드 성취하고 지중해 크루즈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예전에 OM을 들었을 때 어떤 사장님께서 현실 점검해 주실 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나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일인가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일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는데 이때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어요. 얼마를 벌면 좋겠다. 300을 벌면 좋겠다. 500을 벌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했지만 내가 그 하고 있는 일이 꿈과 연결되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분명하게 명확하게 꿈의 제 초점을 맞추었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아메이가 반드시 이 꿈을 이뤄주는 저를 만들어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메이를 알아보는 분도 계실 텐데 내가 하는 일을 반드시 이 방향을 안에서 점검해 보시고 꿈을 이루어주는 도구를 선택하셔서 꼭 원하는 일 성취하면서 사셨으면 좋겠고 꿈 이루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박현진 사장님이 저번에 찍어주신 사진인데요. 한번 화이팅하고 마치겠습니다. 씽킹빅 화이팅! 감사합니다.